다닥다닥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연상되는 이곳은 영화 맨발의 기봉이 촬영지로도 유명한 남해의 명소, 다랭이 마을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을, 저는 지금 남해 독일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는 독일 교포분들이 노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 속의 작은 유럽, 독일 마을로 함께 가보실까요? 원예예술촌 원예예술촌은 20명의 원예인들이 집과 정원을 개인별 작품으로 만들어 조성된 마을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월드트래블 어월드에서 한국 최초로 골프 리조트상을 6년 연속 수상한 키튼 라메 리조트, 일반 객실부터 호화로운 그랜드 빌라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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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